물어봅니다. 남한의 김혜연씨가 있다면 탈북미녀들 중에는 이연예들이 있습니다. 자 언니들 한번 불러볼까요? 언니들 안녕하세요. 이야 이것도. 이야 이 노을새들 나왔어요 노을새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이만가 트로트 노래자랑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나온 고품격 인사드립니다. 고품격. 안녕하세요. 고품격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김진옥입니다. 사람들이 흔히 저보고 싼티난다는 등 빈티난다는 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오늘 이 무대를 통해서 정말 저의 품이 있고 격있는 무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얘들아 준비됐니? 그래. 대박이다. 꼬마 주소서. 대박이다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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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안 넣는 거 맞죠? 맞죠? 나에게만 차가운 거 맞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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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요. 제 마음은 내게 빠질까봐 두려운 거죠. 그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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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매력이에요. 그쵸. 관심 없는 듯한 날수는 빈티난 눈빛. 하지만 그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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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소리가 아무일인가요? 내 어깨가 무거운 거여. 일어나든 보람가요. 술 한잔 사주실래요. 야야야야야! 날 봐요. 우리 마음 속이지는 말아요 맑니다 아렸다워 혼자 얘기하면 손해라 보나요 야야야야야 이 말아요 우리 마음 속이지는 말아요 난 이미 오래된 그대 여자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